이태원 사고는 철저하게 기획된 것입니다. 압사사고를 고의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내년 할로윈때 이태원 거리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태원의 같은 거리입니다. 2018년 이태원의 같은 거리입니다. 2019년 이태원의 같은 거리입니다. 2020년 이태원의 같은 거리입니다. 2021년 이태원의 같은 거리입니다. 2022년 이태원의 같은 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거리의 면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인파가 10%에서 20% 차이가 나도 저 거리는 저렇게 꽉 차있었습니다. 내년 오는 인파들을 연구하면 압사사고를 충분히 고의로 일으킬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내년 같은 규모의 인파가 몰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압사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압사사고가 난 이유는 이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들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고 이들은 간첩들의 사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롯데월드 무료계장 때 사진입니다. 이때는 덩치가 작은 어린아이들도 다수 군중에 포함됐지만 압사로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롯데월드 무료계장의 인파도 이태원만큼이나 많고 게다가 어린이들까지 있지만 압사사고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있었던 상황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압사사고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밀어버리지 않으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고입니다. 이태원에서 6명 정도로 집단으로 밀었던 사람들이 우연히 민거라고 생각되시나요? 대규모 사망자가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경찰에 출동을 막은 자는 바로 전라도 출신 친문인사 용산경찰서장입니다. 이태원 사고 관할 용산경찰서장은 전라도 출신 친문인사입니다. 문재인이 퇴임 직전 2022년 1월에 알받기 해놓은 인사입니다. 용산경찰서장은 이재명의 대장동 수사도 뭉개버렸던 사람입니다. 친문 용산경찰서장은 용산경찰서 정보부에서 올해 할로윈 축제에 위험성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도 무시해버리고 이를 상부조직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산경찰서장은 사건 직후 외부인력 요청도 하지 않고 뭉갰습니다.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4시간 전 다수 시민들의 일일이 신고도 뭉개버렸습니다. 용산서장은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뭉개다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용산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중입니다. 대규모 사망자가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경찰의 출동을 막은 자가 바로 전라도 출신 친문 용산경찰서장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현재 댓글 조작단들은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용산경찰서장은 두둔하는 댓글을 씁니다. 이 상황과 똑같은 일이 박근혜 정권 때도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 사건의 관할도 전라도 해경이었습니다. 친문 조직입니다. 전라도 해경은 세월호 당시 구조가 급한 상황에서 해군 헬기와 구조지원을 거부합니다. 전라도 해경은 미군 헬기의 구조지원 마저도 거부합니다. 전라도 해경은 세월호가 뒤집혀져 아이들이 배 밖으로 나오도록 퇴선 명령을 해야 될 시기인데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전라도 해경은 배가 뒤집혀서 침몰한 상황에서도 11시 현재 161명 구조 중이라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엉뚱한 거짓 발표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고 때도 철저하게 사람이 죽어갈 때까지 모든 구조할 수 있는 인력들을 전라도 해경이 차단해버리고 아이들을 구조 못한 것이 최선을 다했지만 실수였다는 듯이 발표합니다. 항상 같은 패턴입니다. 보수 정권 내부의 친민주당 무리들이 사건을 일으키고 그 죄를 정권 탓으로 몰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도 탄핵몰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